미국에서 10대 때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19년 만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엉터리로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한 남자가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기다리던 사람들이 끌어안고 환호를 합니다. 19년 전 16살 나이에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수감됐던 마빈 헤인즈입니다. 사건은 지난 2004년 미네소타의 한 꽃가게 주인이 강도 총격에 숨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는 범인이 80kg에 머리를 짧게 깎은 흑인이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60kg에 머리가 긴 마빈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14살이던 사촌을 협박해서 마빈이 범행을 자랑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시작됐고 결국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한 끝에 엉뚱한 사람을 강압 수사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무고하게 옥골을 치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소검사는 3년 전 대선에도 출마했던 현직 상원의원인데 법원을 존중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0년간 사형 판결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만 190명이 재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